알고 메가소닉 음파 전동 칫솔입니다. 이 칫솔은 분당 3,800 강력한 진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는 38,000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30초 리마인드 스마트 타임 센서를 가지고 있고요. 3시간 충전을 하면 25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모드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IPX 7등급의 완전한 생활 방수가 되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득폰사에서 나온 칫솔모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모드는 클립 모드, 그리고 폴리쉬 모드, 마일더 모드, 화이트 모드, 검케어 모드라고 해서 다섯 가지의 모드가 있으니까 본인의 치아나 이런 거에 맞게끔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핑크색이고요. 그리고 예쁘게 생겼네요. 이렇게 핑크색의 알고 메가소닉 금파 칫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끼운 다음에 벌써 진동이 들어오네요.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진동이 첫 번째 모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더 강력하게 또 진동이 오고요. 오 진동이 3단계. 오 진동이 엄청나게 세네요. 그러면 그 다음 모드로 넘어가면 되고 오 세다. 이것도 3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누르면 다른 하트 모드가 또 들어가고요. 오 진동이 장난하네. 오 정말 세다. 와 소리 들리지 신기하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모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를 넣을 수 있는 통이 또 예쁜 통이네요. 통에다가 이렇게 칫솔을 넣고 닫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꽁 누르면 꺼지네요. 꽁 한 번에 꽁 누르면 꺼집니다. 음 이쁘게 생겼네. 이쁘게 생겼네.